안녕하세요 쇼핑왕 루이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이예요 안녕하세요 루이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죠? 언니 혹시 있는 거? 동선 보시봐요 동선 보시됩니다 거기서? 올라가래 자 우리 세대 안으로 하 혹시 왜 이렇게 안으로 제일 보신 게 있나 광선공 들고 나갈까요? 광선공 들고 나갈까요? 진짜 절대로 제정신이 나왔구나 오셨죠? 저 친구가 왜 이렇게 웃어요 자꾸 저도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요 ㅠㅠ 그래도 한때는 검수를 배운 광혜였는데 거기서 약간 튀어나와있어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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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